군마저도 딱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3.5cm. 이게 또 뾰족한 게 아니라 널찍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무게 분산이 잘 되는 거죠. 요즘은 예쁘다고 해서 불편한 감수하는 시대 아닙니다. 편안하게 멋을 부릴 수가 있는 거고요. 아래쪽에도 이렇게 결철이 다 되어져 있어서 미끄럼 완화까지 도움을 드릴게요. 이 신발이 오늘 48820원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. 요즘 스타일 자체가 뭐 좀 프린트 들어가고 아니면 반짝이 들어가고 막 디자인 레이스 막 너플너플 거리고 이런 거 유행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슈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심플하게 딱 나오는 게 대세거든요. 제가 보여드렸던 베이지 컬러를 지금 채윤 씨가 신고 있는데 오늘 린넨 스타일로 해서 소녀소녀처럼 이렇게 입었는데 되게 예쁜데요. 이거 정말 거의 모든 스타일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이런 샌들이라서 너무 좋았고요. 가장 좋은 건 일단은 내 미운 부분은 싹 다 이렇게 천연의 소가죽이 매끄럽게 감싸줘요. 뭐 울퉁불퉁하게 혈관이 튀어나와 있는 발등이라든지 좀 피부 발 쪽에 사실 자신 좀 없잖아요. 이런 부분은 널찍하게 감싸주면서 뚫릴 곳은 뚫려 있으니까 바람이 솔솔 잘 통하면서 더 좋았던 건 이런 골드 버클 포인트도 그냥 보기에는 버클처럼 되어 있지만 심기에 너무 편안하게 이거 너무 좋죠. 스냅 버튼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신고 벗기도 정말 편리합니다. 그리고 진짜 이런 쿠션감 자체가 앞꿈치까지 다 동일하게 들어가서 정말 이거는 신고 다닐 때 내가 받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그런 샌들이에요. 고객님의 실적만 보시더라도 신발 좀 비싸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. 본인 본인의 장점이 그런 거예요. 신발이 좀 있어 보이니. 맞아요. 근데 오늘은 여러분 최초 특가에다가 일시불에 스마트폰 다 받아보시면 4만 원대. 요즘 대세가 이런 와이드 팬티잖아요. 이거 저희 잠시 이따 방송 진행할 팬츠에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. 이런 팬츠에다가 그냥 앞쪽에도 뾰족하고 뒤쪽에도 뾰족한 거 신으면 정말 뻔하고 오히려 철수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등장하니까 예쁜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요즘 이런 메탈릭한 소재들이 굉장히 대세입니다. 근데 여기가 다 은색, 금색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담스럽잖아요. 슬쩍에 이 블랙 컬러는 로즈골드 같은 이런 식으로 메탈릭한 느낌이 들어가서 시원해 보이면서도 좀 젊어 보이고 그리고 못생기분 다 가려드리면서 앞쪽에 라스트가 약간 스퀘어 스타일로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대요. 여러분 어떤 활동을 하시더라도 또 이런 부드러운 소가죽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낀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안 받으실 것 같아요. 이 신발 진짜 잘 만들었는데, 그렇죠? 맞아요. 이 슈즈가 오늘 4만 원대. 저처럼 이런 정장 바지에 혹은 체인 슈즈처럼 스커트에 청바지에 반바지에 후투르마투르 잘 신을 수 있는 오늘 함께 하세요.